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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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넣음 노잼 아아 Q. 안암 도란망피다 너무 아파 맞은건 난데 왜 코르키가 아파보이냐? 코르키가 더 아파보이는데? 도란망피다 다큐리 썰어 빨리 이걸 안 쓰면 나이 없는데 마우스 버튼을 안 누르면 심심하잖아요 많다 없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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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이게 원래.. 아, 누가 제발 나? 아, 이렇게 했는데.. 그리고.. 음.. 아, 근데.. 이게 누가 스티커인지? 이게 누가 스티커인데? 또 왜? 어떻게 하면 이거 나오니까? 흫 흫 여긴 좀 새로운 걸 흫 흫 흑 아 갈리오 왜 이렇게 노잼이냐 한 손으로 해도 돼 이 기립 한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손으로 해도 이 기립 미아핑 어떻게 찍어 아시는 분? 오 오 아주 괜찮아요 아 좋아한데 야 우리도 다 꺼 다 꺼? 어 난 서브로 할거야 어 아 난 서브로 할거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나는 게임하고도 나 맞다니는 안 되는데 아니 난 진짜 맞다니는 안 되겠다 이거 나 이거 같은 거 그거? 어 어 어 나 서브로 나와서 할 거 없는데 아니 난 아 이거? 앙 아 음 아 답답해 안 해 이제 끝났어 이제 이제 좀 두 손 써야돼 초반에 한숨만 써도 됩니가 약간 습관됐어 공인 풀렸다 진짜 공인 풀렸다 공인 풀렸다 야 맞다 이 까도 이겼지 왜 아 ㄷㄷ 나이스 갱킹 굿잡 아이고 까비 가다형이죠? 피 다쳐줘 마나 다쳐줘 근데 마나가 왜 안보여? 나이스 갱킹 안녕 안녕 나이스 갱킹 갱킹 흠 흠 아 또 다시 한 손으로 해도 되겠는데 뭐 게임에 전투가 없냐? 뭐야 여기도 있었네 콜리키 뭐야 아이디가 콜리키야 쟝 쟝 야, TP 와우 내꺼, 아니 뭐야 폭발해 버렸네 왜 때리냐 갑자기 나를 나쁜 그레이브즈구나 무조건 산건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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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없습니다. 이제 한 손의 다리는 없습니다. 이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디갔어 이거 나쁜 잭슨구나 미녀는 제꺼야 돼 감사합니다 근데 왜 MSI는 한국에서 안해요 대포 200% 300% 대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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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 없어 발로 해도 되겠다 이거 솔직히 방송만 아니었으면 발로 했다 지금 안녕 때리지마 형 화난다 아니 벽 박아버리고 이거 뭐 난리났네 여기 형들 왔니 잭세야? 자봉 에헤헤헤 에이 움직이자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야하거든 아 뭐하노? 야호! 나한테 모르니까 있었잖아 간다 워라잉 클리어 박아 미니언 그냥 사라지네 진짜 미니언도 불상해 죽겠다 아이고 팀킬 해버렸네 근데 죽진 않겠다 하지마라 어 꺼졌어 이 녀석 하지마라 진짜 봐준다네 한번 봐준다니까 어 아니 클리 너무 뭐야 이즈 뭐야 분명 이즈가 방금 같이 있었는데 와 뭐야 발은 쳐준다 뭐야 이거 진짜야 이즈 리얼 어? 어? 진짜 무거다 아 아 아 많이 힘들겠네 요 아니 아 아 가풍 сн마 아 커νεob 와 알리 파밍한다 그거 너무 십상합니다 어우 그거 날라왔으면 스메이집도 깼는데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지금? 미아핑 찍고 싶은데 아 아 지운다 오케이 하아 하아 이거 해준다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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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보인다? 많이 위험해 보인다?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쿨감 20% 짜리 어디갔어? 이템이 아닌가? 이템이 아닌가 보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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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콩 땅콩맨 안이나 잘했다 땅콩의 일인가 땅콩이들 인정이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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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이. 이기냐? 야 힐어! 아! 내가 잡았어 일단 드리크 이거 못 잡아? 마음이 안 돼? 할 수 있잖아! 아 나 진짜 배옥의 플레이 뭐? 먹는다고? 이거 뭔 생각이야? 먹겠다는 생각이지? 소발 물 뿌리게 가자! 이제 가자! 레드 있는 줄 알았죠? 끝내자 와 밀렸어 야 거기 끌려가면 위험한데? 야 왜 뭐해 너네 스피를 안 때리고 뭐하냐? 열심히 한다는데? 아니 잭스한테 4대1 당하는거 에바드잖아 아니 잭스한테 4대1 당하는거 에바드잖아 키우라 잡지 이즈 적팀인가? 아니 이게 왜 라인이 이래? 아까부터 목과 좀 이상하더라고 아까부터도 목과 좀 이상하더라고 아까부터도 목과 좀 이상하더라고 음 좋아, 단서 먹었어 그것도 이상해 어 뭐야 와, 이거 왜 들어와? 어디 가, 어디 가, 어디 가 잭슨 너무 우쌍인데? 야 얘들아 진, 진, 진정해 아니 이즈 다, 이거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얘들아 야 뭘 잘못했냐, 아구 얘들아 그러지 마라 진짜 이거 악마의 핑이야, 듣지마 난 도망갈래 수고했고 악마의 핑 누구야? 이즈다 단서, 단서 벌써 3개째야 안녕 물 뿌리게 띵 이거 사나요? 아니 길막 뭔데? 악 아니 알리가 길막해서 죽었어, 아 얘도 이상해 W랑 Q를 다 갖다 버렸어 처음에도 아니 잊어봐 엔치픽스 뭐야 대나무 헬리콥터 누르고 있네 아 게임 언제 끝나냐 그래서? 90분 게임 가자 주문력 60분만 돼도 168이야 제어 때 잭스가 좀 우리 팀이거든요 어 없어졌어, 아 그냥 이탈리 아 진짜 이거 딜러들 우리팀 둘러지 진짜 죽지마라 하 어 띵이 없어 아 뭐야 야 이즈리언 안 때리는 거 봐 끝까지 근데 이거 고무정갑 때문에 무조건 깨져 슝 어젯 그기 이럴 이즈 3 2 2 2 2 3 4 4 5 5 아멘